우선 끝까지 열심히 싸워준 선택에 감사하고 3경기 100을 되게 보니까 좀 어렵게 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사실 3세트 같은 경우엔 좀 마르기 힘든 판인 것 같고요. 2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변화점이 고민이 있었음에도 좀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서 상대한테 흐름을 내주게 된 게 좀 선수로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얘가 조금 태프 있는 조합을 했는데 상대편이 좀 예측 못했을 것 같은 조합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도 조금 뭐 어렵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빠른 것보다는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선수들에게 좀 더 코칭 스태프의 의견과 선수의 의견에서 조금은 더 선수의 의견을 의견을 조금은 뭐라 그러지 반영한 그런 쪽의 걸로 우리가 맞대 보자 라고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원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제가 한 마리를 못 시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부끄럽고요. 뭐 저희가 미리 짜온 그런 배상을 예상하고 미리 짜온 에피코더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좀 더 후련했을 것 같아서 이기든 지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움이 남은 것 같아요. 정규 시즌에 대한 마지막 진식 경기였는데 그 부분을 해석했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? 혈설은 지금부터 패스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체정을 잘하고 잘 준비해서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오늘 패배로 인해서 저희가 좀 더 발전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 그것이 더 잘 반영해서 좋은 흐름 다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